그래서 그냥 짧게 한번 긴급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0대의 9% 국임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면 총선 때 수도권 어렵다. 조선일보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총선은 공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4,400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44만 명이 투표를 하든 440만 명이 투표를 하든 간에 크게 변화가 무엇일 것으로 봅니다. 공정선거가 예상된다.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예상할 수 없다가 87%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잘 모르겠다가 2%인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방송이 무슨 특별히 편향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 시간이니까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를 켜니까 떠오른 것을 보고 들어와서 아마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87%가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국민의 연화 같은 그런 요구나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깔아뭉개는데 깔아뭉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서 기꺼이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지지위로 내려가는 거죠. 저 사람은 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해야 되는 걸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본인 나라며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민이 뭡니까?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면 그거는 그냥 고민이 어떤 종류든 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87% 정도가 공정선거가 총선이 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 선관위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노원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짓을.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2020년 총선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하면 손을 댄 모양이다. 그다음에 상구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재명이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댄 모양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이런 자료가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국힘당의 여러분들 후보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가져다가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대해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겁니다. 아마 말문이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2024년 총선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국힘당 내부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게 아니고 제야 전문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렇게 날밤을 쉬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한 게 이런 결과입니다. 0.73%를 이겼다고 다들 그냥 그렇게 신문에 갈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뭐죠? 사전투표에서만 뭡니까? 윤석열이 54만 표 이상을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까지 합치면 100만 표 이상을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뭐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병하 주 노르웨이 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는 저자인 김성욱 전은 뭡니까? 선거는 그들에게 뭐죠? 장기 집권과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지 공정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헌법과 법률이란 것은 좌익들이 항상 가져온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나 수단이지 그게 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갖고 있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냥 권력을 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현실화될 거다 이야기.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이란 수호를 여러분들 임무로 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좀 오래 기다리겠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표를 이렇게 도덕질을 당했는데도 여러분들 입을 다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용서하고 어떻게 납득하고 뭡니까? 어떻게 예쁘게 봐주고 어떻게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허수아비라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저 견해가 좀 레디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조사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87%가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다음 선거도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국민들의 여러분들 두려움 걱정 불안 열망 염원 이런 것을 완전히 깔아뭉긴 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국민을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를 당선시켜서 날밤을 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봉기님이 정확하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네. 왜 부정선거에 손을 보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에 불과합니다. 국민 주권이 찬탈당하고 아프리카에도 있지 않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세로 일관한 저희가 무엇입니까? 나라 넘어가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맹심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자식이 없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오늘 공수례님이 지금의 선관위 조직 그대로 다음 선거를 하면 못 이길 겁니다. 다음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그렇죠?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우리는 공격하기 위해서 밝혔지만 그걸 또 다 이용해 가지고 다 보완할 거 아닙니까? 리 전섭님처럼 국민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이 강하게 저항을 안 하는 거죠. 홍은혜님 부정선거 통계로 다 나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맞다. 감사합니다. gr아내로 내가